조국 혁신당의 등장으로 빛이 발행 건 한동훈, 이준석이고 득본 건 민주당이네요. 지민비조라는 프레임이 먹히면서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약진하고 있고 정권심판론의 편승에서 비례대표는 조국신당이 국민의힘과 대등한 수준으로 치솟고 있네요. 이게 정치적인 시각과 법조적인 시각의 차이입니다. 법조는 증거로 유무죄만 다투지만 정치는 유무죄를 넘어서 국민 감성이 더 우선되니까요. 조국 혁신당의 돌풍을 법조적 시각으로 대응해본들 단기간에 그 기세를 꺾을 수 없을 겁니다. DJ는 천억대 비자금 파동에도 대통령이 되었고 온갖 비리에 얼룩진 트럼프도 돌풍을 일으키고 있고 마찬가지로 온갖 비리에 얼룩진 이재명 대표가 건재할 수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선거가 윤석열 대 조국 2차전 양상으로 가면 지금은 우리가 불리합니다. 이런 사태가 오기 전에 좀 더 빨리 정무적 대처를 해야 했는데 내부 주도권 갈등만 부각되니 참 안타깝네요. 총선이 잘 되어야 될 텐데 선거가 윤석열 대 조국 1차전 양상으로 가면 선거가 윤석열 대 조국 1차전 양상으로 가면 선거의 동암을 산정ствен하기로併搜다고